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상팔 가족분이 신청해주신 노래 중에 정태춤 박은옥씨의 바람이라는 곡을 해보겠습니다. 전 이 노래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박은옥씨의 맑은 듯한데 되게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이 곡 자체가. 가사도 막 확 바뀌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곡 덕분에 알게 돼서 너무 우리 가족분께 감사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전주 한번 떼어드릴게요. 천천히 떼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처음에 C를 잡으시고 5번하고 1번줄 동시에 그 다음에 3번줄 그 다음에 2번줄 해서 새끼손가락으로 3플렛 눌러주시고 다시 1플렛 돌아오고 새끼손가락 띄고 여기만 3, 4 1, N, 2, N 다시 한번 3, 4 1, N, 2, N 자 그 다음 G온빈인데 여기서는 G온빈을 너무 복잡하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잡을 필요 없이 5번줄이 2플렛, 2번줄 3플렛만 필요하거든요. 1번줄은 안 치거든요. 5번하고 2번줄 동시에 그 다음에 엄지로 4번, 3번줄, 4번줄 3, N, 4, N 조금 더 3, N, 4, N 자 그 다음에 F1A라는 F1A는 어떻게 하냐면 약식 F1A이기 때문에 F에서 A도 3도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A가 5번줄 개방형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5번줄 개방형 놓으면 5번줄이 루트가 되면 6번줄은 전혀 잡을 필요가 없죠. 루트보다 낮은 음을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5번줄 개방형 놓을 거면 6번, 5번은 없애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 2번줄 1플렛, 1플렛 그 다음에 3번줄 2플렛 4번줄 3플렛이 되면서 루트로 5번줄 치게 됐죠. 여기서 5번하고 2번 그 다음에 4번줄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손을 떼어서 2번줄 개방형 그 다음에 3번줄은 그대로 2플렛 여기만 3, N 4, N 다시 3, N 자 그럼 쉬운 지는 C에서 루트로 온 G 루트를 6번줄 3플렛 눌러주시면 돼요. 5번줄 어차피 안 칩니다. 여기서 그래서 6번하고 2번 아니 3번 6번하고 3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엄지로 4번 3번, 2번까지 쭉 붙어주면 돼요. 4, 3, N 여기만 3, N 여기를 붙여보면 되게 재밌어요. F1에 붙여서 3, 4 자 두 마디 한번 붙여볼게요. 3, 4 자 그 다음에 F를 하이코드로 잡으시는데 잡고 6번하고 3번 그 다음에 엄지로 4번 3번 2번 다시 3번 4번까지 3, 4 N 2, N 3, N까지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루트를 띄지 않고 2번줄 개방형 만들기 위해서는 1번 손가락을 그대로 파워잡던 걸 6번줄만 눌러주고 밑에를 살짝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양은 F지만 1, 2번은 개방형이 돼 있는 거예요. 1번줄은 어차피 상관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3번줄 3번줄은 이제 E블렛이 되겠죠. 이 손이 누르고 있으니까 여기 F만 해볼게요. 3, 4 자 여기서 멜로디 부분은 앞 4개와 뒤 2개거든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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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건 화음 따, 따가 주 멜로디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쳐주시면 훨씬 효과가 있겠죠. 다시 3, 4 그 다음에 이 상태에 6번줄 3플렛을 누르실 때 3번 손으로 하지 마시고 엄지로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6번하고 3번 그 다음에 엄지로 4번 다시 3번줄 개방형 3번줄 2플렛 2번 손으로 그 다음에 2번줄 개방형 그 다음에 1플렛 누르면 3플렛까지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 6대 6번줄을 3플렛 누르면 엄지 손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다시 3, 4 맞죠? 그 다음에 보고 나서 한 번 더 치고 3번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다시 슬라이딩 왔고 다시 2번줄 3번줄 개방형까지 여기만 해볼게요. 3, 4 이렇게 되겠죠? 치고 나서 4번줄이네요. 맞으면 죄송합니다. 엄지로 다시 3, 4 제가 자꾸 늦었죠? 빨리 하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 3, 4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C를 잡고 다시 5번하고 2번 그 다음에 4번 3번 2번 3번 하면서 두 박을 끌어주는 거예요. 1 앤 2 앤 3 앤 4 앤 하면 전주가 끝나게 돼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 번 쭉 다섯 마디 떼어드려 볼게요. 3 4 3 앤 하고 본노래가 시작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전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간주 부문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천절 되어드릴게요. 이렇게요. 4 5 5 5 5 6 8 8 8 8 9 8 9 9 10 10 10 이제 나오겠죠. 이 첫 부분에 보시면 노래가 끝나는 부분은 바람이 쏘았을 때 5 4 3 4 1까지 그래서 두박 반을 채워줘요 5 4 3 4 1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연 1 플랫으로 멜로디가 시작이 되죠 다시 한번 3 4 5 4 3 4 2 1번 줄 개방연 1 플랫 하면서 스타트가 되겠죠 한 번 더 3 4 에 으 아, 그 다음에 처음에는 C에서 1번줄 새끼손가락 1번줄, 3 플랫을 눌러주시고 5번과 1번줄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줄, 2번 줄, 다시 3번줄 3 4 그 다음에 4 플랫 전체를 발회를 하시구요 6번줄, 1번줄, 4 플랫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3번줄 4플렛을 발에 6번을 1번 동시에 치고 3번줄 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치면서 동시에 2번줄 1번 손으로 5플렛을 누르시고 미리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치다가 중간에 누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3번줄 7플렛을 누르시는 거예요. 다시 여기만 3, 4 이렇게 되겠죠. 다다다 같이 멜로디가 되겠죠. 여기 한번 해볼게요. 3, 4 4 자, 이거 C랑 붙여서 해볼게요. 처음부터 두마디 3, 4 여기까지 쉽지는 않죠. 바레가 들어가서 손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은 왼손 움직임이 되게 어려워요. 여기서 근육을 많이 활성화 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 A마이너 잡고 5번하고 2번줄 동시에 5번을 2번으로 그 다음에 4번 엄지로 3번 다시 4번 1, N, 2, N까지 했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6번줄 3플렛을 눌러주면서 6, 4, 3, 1을 치십니다. 여기만 3, 4 마지막 부분은 여기가 멜로디가 되는 거야? 멜로디가 됩니다. 아 빰바 그렇죠. 여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게 연주하시면 훨씬 좋죠. 이 세어마디 한번 쭉 띄워드려 볼게요. 바람이 여유 그 다음에 여기서는 6번줄 2플렛 하고 2번 손으로 누르시고요. 3번 손가락으로 3번줄 2플렛을 두 개 누르세요. 6번줄 2플렛 3번줄 2플렛을 누르시고 6번하고 처음에 1번줄을 치세요. 그 다음에 4번줄 개방형 3번줄 다시 4번줄 이렇게 된 거예요. 6번하고 1번 처음에 치시고 4, 3, 4 다시 3, 4 까지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끼손가락으로 원래 2번줄 3플렛의 음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미리 안 눌렀어요. 1번줄 개방형을 치기 위해서 이번에 두 번째 누르시고 6번하고 2번 동시에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띄고 2번줄 1플렛 1번 손으로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3번줄 2번줄 치시면 돼요. 멜로디가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이 한마디 한번 해볼게요. 3, 4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3, 4 그 다음에 G를 잡으시면 6번줄 3플렛 누르시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줄 3플렛 누르시고 6번하고 2번 동시에 그 다음에 엄지로 4번 3번 4번 치면서 다시 1번줄 개방형이 1플렛 이것도 멜로디 되는거죠. 자, G만 해볼게요. 3, 4 지우기만 3, 4 하면서 또 두 번째 구절이 돌아가겠죠. D1, F샵부터 해볼게요. 3, 4 3, 4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C를 나오는데 C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번에는 발에 3플렛 전체 발에 그 다음에 4, 3, 2번 5플렛을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어차피 손을 못 쓰기 때문에 저처럼 3번 손을 관절을 이렇게 구부려서 1번줄 3플렛 누르고 이게 저는 오래 잡아와서 이렇게 이 상태로 하시고 5번하고 1번줄 동시에 그 다음에 4번줄 3번줄 4번줄 여기서 4번줄 엄지로 치세요. 1 앤 2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새끼손가락으로 1번줄 5플렛을 누르시고 5번하고 1번 동시에 그리고 나서 1번줄 3플렛 새끼손가락 되어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2번줄 5플렛 치고 새끼손가락 2번줄 6플렛 여기서는 6플렛 누르면서 8플렛까지 슬라이딩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16분음표가 되죠. 여기만 해볼게요. 3 앤 4 이때는 루트 루트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음이라 3 앤 4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6번줄을 개방연과 2번줄을 그대로 한 번 더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줄 개방연 그때 바로 떼어서 2번줄 개방연 그러면서 1번줄 11플렛으로 좀 어렵긴 한데 다시 여기서 슬라이딩이 들어왔죠. 여기서부터 6번하고 2번줄 그 다음에 3번줄 개방연 2번줄 개방연 그 다음에 1번줄 12플렛까지 바로 옮겨주는 거예요. 3, 4 다시 해볼게요. 3, 4 1 앤 2 앤 하고 이 상태 그대로 6번하고 1번줄 12플렛 동시에 쳐주고 3번줄 1 3 앤 그 다음에 1번줄 12플렛 10플렛 4 앤 마지막 방이 되는 거죠. 여기만 3, 4 10플렛 10플렛 자, 여기에 2마니라 붙여볼게요. 3 앤 넷 자, 이 C부터 한번 붙여서 해볼게요. 3 앤 넷 자, 그 다음에 역시 아까 C를 이렇게 잡았듯이 F도 8플렛을 전혀 발휘하시고 C모양 이걸로 잡으시면 돼요. 잡고 5번하고 1번 그 다음에 4번 3번 하고 1번줄이 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 3, 4 1 앤 2 N이 됐죠. 자, 그 다음에 F마이너는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 B마이너 B 이렇게 잡는 거예요. C마이너 D마이너 E마이너 F마이너 이렇게 이걸 잡으시고 5번하고 2번 그 다음에 4번 다시 1번 다시 4번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안 잡고 문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아예 그냥 F마이너 7을 잡았는데 왜냐하면 3번줄 안 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훨씬 사운드가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참고하시고 부탁드리면서 F 해볼게요. 3, 4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F F, G, A, B, C 해서 시작하고 5번하고 1번 그 다음에 4, 3, 4 2, 4, 3, 4 앞에 부분에 났던 아랫부분을 들여 쓰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5번하고 1번 엄지로 4번 3번 4번 2번 4번 3번 4번 슬로우고 기본 형태가 그대로 위로 쭉 한 가씩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쭉 천천히 한번 뛰어들어 볼게요. 3, 4 다시 다 이상으로 간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주법 설명드릴게요. 연주법은 슬로그 기본 형태가 똑같은데 약간 변형된 게 있고 세션을 들어보니까 약간 조금씩 변화를 줬더라고요. 저는 그런 변화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는 약간 통일성을 뒀으니까 처음에 C는 5, 5, 4, 3, 4, 2, 4, 3, 4. 이거 슬로그가 가장 기본 형태인데 아무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그냥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한마디 안에 4분의 4 박자 8비트로 8번을 치게 되면 첫 박은 무조건 루트죠. 5, 그 다음에 엄지로 또 엄지 4번, 3번, 4번, 2번, 2번, 4번, 3번, 4번. 그러니까 5, 4, 3, 4, 4, 3, 4. 4, 3, 4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5, 4, 3, 4, 4, 4, 4, 5, 4, 3, 4, 2, 4, 3, 4. 그러니까 5, 4, 3, 4, 2, 4, 3, 4. 이게 한 번 더 들어가면서 노래가 되겠죠. 이제는 2마이너도 마찬가지로 6번 줄이면 6, 4, 3, 4, 2, 4, 3, 4. 엄지 연습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엄지를 4번 줄 무조건 쳐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치셔도 돼요. T, I, M, I 이거 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엄지 연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연습하시면 이렇게 엄지를 4번 줄을 칠 때가 굉장히 많을 경우이기 때문에 연습이 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F도 6, 4, 3, 4, 2, 4, 3, 4까지 됐죠. 자 이제 G, F, G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G를 잡고 코드를 전체를 잡을 필요 없이 6번, 3플랩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6번하고 2번, 3번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줄, 아니 4번 줄 이 때 4번 줄은 M으로, I로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시 F 잡고 6번하고 3번, 4번 치시고 그 다음에 5번 줄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3, 4, G 그 다음에 다시 또 G를 잡고 6번하고 4번, 3번 그리고 나서 엄지로 4, 3, 2가 되니까 여기 섹션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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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한 방마다 코드가 바뀌었죠. G, F, G, F, G.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다시 또 그 다음은 C, E, M, 6, 4, 3, 4. 가볼게요. F, 6, 4, 3, 4, 2, 4. 자 여기서 섹션이 이제 13하대에 G에서 6, 4, 2, 3을 동시에 6, 4, 1, N, 2, 3. 그 다음에 2번 줄이 1 플레이 치는 거예요. 다시 3, 4, 6, 3, 5. 쳤죠. 다시 1, N, 2, N. 다음에 새끼손가락 2번, 3 플레이 누르시면서 2번하고 3번. 그 다음에 치고 나서 4, 3, 4, 4, 4, 4, 4, 5. 다시 3, 4, 5. 1, N, 2, N, 3, N, 4. 다시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E7이라는 코드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주법이 좀 바뀌어요. 슬로우곡의 기본, 베이스러닝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간단해요. 6, 3, 이제 2면 6번 줄이 E7은 루트니까 6, 3, 그 다음에 1, 2번 동시에 1, 2하고 자기 자신 루트 다시 6, 3, 1, 2하고 그리고 한번 더 돌때도 6, 3, 1, 2, 6을 치는게 아니고 이번엔 3번 줄을 치면 마무리를 짓죠. 다시 6, 3, 1, 2, 6 6, 3, 1, 2, 3 그렇죠. 다시 한번 원래는 6, 3, 1, 2, 6 루트를 자기 자신을 계속 치는거야 6, 3, 1, 2, 6, 6, 3, 1, 2, 3 이렇게 쳤는데 여기 곡에서는 들어보니까 두 번째 리듬에서는 베이스를 넣지 않았더라구요. 6, 3, 1, 2, 3 A마이너 5, 3, 1, 2, 5 5, 5, 3, 1, 2, 3 C C에서는 베이스가 좀 바뀌어요. 5, 3, 1, 2, 5 5를 치는게 아니고 5, 3, 1, 2, 4 를 쳐줘요. 5, 3, 1, 2, 4 그 다음 D마이너 4, 3, 1, 2, 3 다시 한번 C, 3, 4 G에서 6, 3, 1, 2, 6 치고 슬로우 고고 기본 리듬 배턴 되죠. 슬로우 리듬 배턴 보시면 같은 박자가 4개가 딱 적혀있어요. 8분음표 하나, 16분음표 두개 이거는 단 8분음표는 단 단 단 8분음표는 16분음표가 두개이기 때문에 두개만큼의 길이만큼 원 그 다음에 이제 두개 다 16분음표는 다운, 업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이때 액센트가 들어가요. 앞부분은 약이에요.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친의 줄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강력을 조절해줘요. 약은 약하게 6번, 5번, 4번째 정도 3개 정도 위에 거 손목만을 이용해서 스트럼이 되는거죠. 손목이 이렇게 꺾으면서 이렇게 손목을 아래위로 하게 되면 멈춰야 되지만 꺾게 되면 이렇게 둥글게 타원이 되면서 각도가 생기죠. 단 단 업 단 이게 강때는 전체를 툭 쳐주는거에요. 그러면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팔뚝을 보시게 되면 쭉 내려가죠. 약대는 안 움직이게 거의 근데 강대는 쭉 내려가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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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븐은 G샵, 이 세븐의 G샵은 코드는 여기서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6번 줄 4b, 3번 줄 4b 하고 5번 줄을 2번 손으로 살짝 누르시면 5번 줄이 뮤트가 되죠. 그러면 이 세븐은 G샵이 되는거에요. A-A-7은 3번 손을 떼어서 6번 줄 3b 눌러주시면 되요. C원지랑 똑같아요. D1 F샵, D에서 6번 줄 2b 엄지로 F샵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양양양, C, 양양양, 방양양 하고 반마디 치고 반마디는 전체를 드루룽 1, 2, 3이 되는거에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1, 2, 3, 4, N이 되죠. 그러면서 다시 곡으로 들어가죠. C를 슬로우곡 기본 리듬 패턴 베이스, 5, 3, 1, 2, 5, 5, 3, 2, 2, 2, 2, 2, 2, e, em. F에서 F가 Fm가 반반씩인데, 6, 3, 1, 2, u까지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Fm 잡고, 6, 4, 3, 2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6, 3, 1, 2, 6, 6, 4, 3, 2 하면서,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간주. 그 다음에, 간주가 되겠죠. 간주를 쭉 하고 나시면 끝나요. 그런데 이제 간주가 끝나고 2절 돌아와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어디가 좀 이제 바뀌냐면, 그 마지막 부분, 나는 바람이여에서 35마디에서 Fm 할 때, 한박을 그려줘요. 1, 3, 2, 2번 줄, 4, N이 되는 거예요. 바랏, 3, 0 하면서 C를 잡고 어떻게 쓰냐면, 보세요. 5, 3, 2 하고, 2번 줄, 3 플랫. 1, 2, 1, 2, 1. 그다음 1번 줄 개방현, 다시 2번 줄 1 플랫, 3번 줄 개방현. 그리고 3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4번 줄 3 플랫 누르고, 마지막을 장식하면 돼요. 다시 3, 4,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1, 2, 2, 1, 2, 1, 2, 2, 1, 2, 1, 3, 2, 1, 2, 1, 2, 1, 2, 2, 3, 1, 2, 2, 2, 1, 2, 3, 2,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즐거운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주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